염쪽이... 염쪽이... 말도 안 했는데... 왜 땡기는 걸까요? 염쪽 먹지가 염쪽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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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쪽여 Bou에게... 말씀을 안 해 주시네... 그 왼쪽... 등뼈po 흉추가... 이렇게 누워있으면 호흡을... 내쉬때... 뚝뚝거려요... 그게 안좋은겁니까... 아님... 괜찮은겁니까... 말씀 안 하지 두드래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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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–meg이— 도망가요... 도망가요… 아… 아… 동행 물 his 됐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? 목이 당기는데 그걸 왜 두드릅니까? 좀 알 것 같은데요? 윤리엄이상 보다봐서 네, 크기가 딱 아파 뭐 하지만 일단 잡는 손수빈을 딱 보면 알겠네 지금 절이 오는 그 라인을 따라서 계속 잡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